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비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장풍이고요 본명은 아닙니다 그걸 왜 물어요? 나 아직 팔팔해 젊어 아직까지 통학과학 가르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20년 하고 몇 년도 됐어요 강산을 두 번 바꿨나? 여기서만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만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계정은 통학과학이 수능이야 근데 걱정하지마 내신부터 수능까지 장풍으로 통과하면 돼 기억해 통학과학은 장풍 오케이? 다들 아시겠지요? 저 갑니다